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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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타이거 비치 타이거 비치 TV에요. 얼굴 나오면 안되죠? 얼굴 돌리세요. 그렇죠 돌리세요. 자 뒤통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좀 이따 공연할건데 저보다 먼저 오셨기 때문에 여기 뭐랄까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좀 여쭤보려구요. 분위기가 어때요?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네 핫해요. 알겠습니다. 핫하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부끄러워요? 재미? 아니 왜? 아름다운 몸매를 부끄러워하시고 아름다운 얼굴을 부끄러워하시고 형 안돼요 이거? 당당하게 해야죠. 알았죠? 당당하게 화이팅. 굿 음주. 당당하게 화이팅. 오늘밤 뜨거운 투나잇. 나이스. 좋아요. 한번 딱 찍구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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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요. 좋아요. 좋아요. 좀 이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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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저기도 있구만. 어. 야 오늘 뭐 여기 그냥 뭐. 타이거 비쉬에서 할게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비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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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아름답습니다. 오우. 아름다워요. 도대체. 빅 하셀 하이. extensively. 그 골고라 하 terrain goal. 모asticallyyal. 고향 부정 수 많으신데 상상 타고 이게 venue ή는 아, 이거 하나 먹고. 아, 이거, 이거 하나 먹고. 아, 이거, 이거. 네이버에다가, 파이럿이 검색 좀 한 번 해달라고 해? 아, 그냥 사람이 우선 좀 모여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인터뷰를 해서. 지금, 아, 2,500명의 주인공이. 저희 최대한 달려가죠.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나도 왔으니까 좀 즐겨야겠다. 티비에서 보던 거 해봐야지. 아, 예뻐. 오, 우와. 좋다. 우와. 브라보콘. 브라보콘. 브라질. 브라자. 아, 마다. 아, 마다. 이 든지, 진짜, 우리 저쪽, 이제쪽에, 어두워지기 전에 한번 내려와서 찍어야 되지 않나요? 네. 저희 어차피 조명이 있어서. 우우! 와 다들 오고 싶다고 난리야 되게 싸여 여러분들 꽁짜지 뭐 그냥 최근티비 얘기하면 꽁짜지 최근티비 얘기하고 신청하면 꽁짜에요 타이거 비치 주말에 온대 오세요 여러분들이 오시는거에요 저녁촬영을 대비해서 저희 조명도 갖고 왔기 때문에 네이버에 타이거 비치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놀았던 많은 여성분들 뭐 비키니 사진 파티 사진 공연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네이버에서 타이거 비치 검색하시면 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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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가방에 데리고 가라 잠시만요 형님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에요 라지면 맞을거 같은데? 위에다 그냥 입어봐 위에다요? 두개 입어도 이쁠거 같은데 땀차지 않을까? 땀차지 않을까? 겸손한데 참기가 맞으면 사지가요 아 입어지네 나 주는거임? 어 그럼 옷은 챙겨줄게요 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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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리스트 땡큐 오우 오우 갈랑 두거 하나 딱 집어야되는데 그치야 니가 수영 한번 들어가줘야지 애들이 뛰어 들어갈거 같다 아 거품 자 애들 가 봐 차에 가서 수영복 하나 꺼내와 에이 모친다 모친 댄스 모친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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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 뱉 댄스 뱉 뱉 뱉 뱉 뱉 뱉 뱉 hopeless Cayman 지금 공연장 갔다올께요 인사 한번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살입니까? 스물여섯입니다 안녕하세요 너 왜 왔어? 저 여기 일하러 왔죠 저 스텝이에요 파티필 스텝이에요 파티필 파이팅 하자 네 수고하십쇼 예전에 화성인 바이러스 나오네요 넘어지는거 나면 웃기잖아 조심하고 지훈아 제 직원이고요 처음 보시죠 네 육지은필 저랑 ilk년됐습니다 대표님 이분은 주식회사 자한그룹의 대표님이셔 이사님이셔 그게 그거지 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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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우리 형님 회사 브랜드 지금 콜라보레이션 코카콜라 콜라보레이션 페어파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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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쏙 찍었겠어 아무도 안찍는데 서있으래 아 별풍 아 모모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300개? 300개 별이 300개 포토존 별풍존 여기 섰어 예 좋았어 구음 있구만 아 아 오셔요 네 네 네 되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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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우 제가 감사드리죠 300개 여자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공연 지금 리허설 중이였어요? 아 지금 오신거에요? 오늘 누구 보러 오신거에요? 가수? 아 그냥 예를 들면 같이 반갑습니다 호흡 많이 해주세요 선물 많이 드릴게요 네 이쁘다 이쁘다 제 이쁘다 제 후보 1 더 노미네이트 아 이게 근데 여기가 자꾸 척척 파지네 그 미친 예 아 아 어 이분들 어? 딕방송 아니에요? 아냐 열한시 첫 타고 들어온다 그랬어 아 그냥 딕인가? 어 여기 최균TV 지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균TV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야 어 어휴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야 회의해야 돼 갑니까? 예 최군이라고 하는데 MC인데요 네 네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 오늘 공연 보러 오신거에요? 혹시 어떤 가수 보러 오셨는지 궁금해서 오늘 밴드 공연 많잖아요 혹시 글쎄요라는 거는 그냥 즐기러 왔다는 건가요? 특별한 팬은 없이? 알겠습니다 와보니까 몇시 왔어요 오늘? 오늘 일찍 갔다가 펜션에서 놀다 왔어요 아 그래요? 두 분이서 오신거에요? 여성분 두 분이서? 어 팀까진 어떤거 같아요? 100점 만점에 나의 어떤 만족감 솔직하게 냉정하게 냉정하게 저희 홍보하는 방송 아니에요? 불만제로요? 0점 좋습니다 그러면 0점이라는 거 말이죠 채워질 게 그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허한 내 가슴 그 정도로 그 채워지는 100% 중에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솔직하게 빵 빵? 남자가 빵이라고요? 이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빵이에요? 내 허전함을 달려줄 수 있는 100%에서 그럼 뭔가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안 찍으면 안 돼요? 안 찍으면 안 되냐고요? 이미 찍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가 어땠어요? 아프리카가 어땠어요? 아프리카가 어땠어요? 아프리카가 어땠어요? 아프리카가 어땠어요? 얼마나 훌륭한 방송인데 오빠 누구지 모르죠? 아 진짜 누구지 모르죠? 아니 번법자도 아니고 알았어 그러면 오빠가 가려줄게 눈 가려주면 되잖아 얼굴 가려줄게 이렇게 가려야 돼 잠깐만요 왜 이러미니? 조토마테 구다사이 오케이 아리가또 자 준비되면 얘기하세요 아이유 레디? 아이유 레디 인터뷰? 네 오케이 언제 들어왔어요? 여기 여기 3시? 3시 스무살이죠? 그쵸 스무살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합법적으로 술을 먹는 나이잖아요 여러분 한잔 하셨습니까? 맥주 한 캔 맥주 한 캔 평소 주량은? 두 병 소주 두 병 그러면 정말 술 때문에 지금 안 채워진 건가요? 어 그것도 있어 왜 어제 술 왜 못 먹었어요? 왜 아직 못 먹었어요? 맘에 드는 사람들이 없거나 아직 즐기기 오지 30분도 안됐어요 오지 30분도 안됐다 저랑 같이 뵙다가 들어왔나요? 7시 반 배? 아니에요 저 늦게 왔어요 늦게 왔군요 어쨌든 제가 오늘 타이거 비치 TV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 생중계하고 좀 이따 무대 했다가 공연도 할텐데 저희가 선물이 500개가 넘게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네 혹시 오늘 받고 싶은 선물 있나요? 뭐 있는데요? 어 뭐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먹는 거 먹는 거? 먹을 거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양할게요 사양한다? 네 좋습니다 까였구만 알겠습니다 9시 한 밤부터 공연 들어가니까 그때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무살이구요 성함은? 김하나요 하나 원 원 김 기대할게요 재미있게 돌기 안녕 인천 스타일 안녕 차이나 스타일 안녕 유로피언 스타일 안녕 코리언 스타일 안녕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밌게도 오시고 이렇게 알았던 분들 우리 원킴씨 보고싶으시면 인천 타이거 비치로 빨리 오시면 되구요 오늘은 안돼요 오늘은 안돼요 내일까지 있을거죠 내일까지 있을거죠 내일 빨리 아침 7시 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장난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아 부끄럽죠 왜 이거 방송이라서? 응 방송이라서? 안녕 아 이게 귀여운데 왜 파이팅 파이팅일게 하이파이브한번 시청자분들에게 키스한번 쪼 어떻게해 어떻게해 만인의 연인인건데 하는건지 CF찍는다고 생각하고 아 싫어요 싫어요? 에이 알겠어요 좀 이따 봬요 지금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좀 이따 봬요 자 이렇게 예 알보로 라이트 10개 구했어 아 형님 그냥 어떻게 한갑으로 구할 수 없습니까? 한갑으로 없더라구 제가 자꾸 이렇게 받으니까 형이 갖고 있을게요 형이 매니저니까 지키고 다닐게요 아 그래요? 매니저 그러면은 아 형님 아 근데 그럼 지금 한 대만 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갖고 있을게요 아 형님 우리 대표이사님을 제가 또 이렇게 매니저로 전락시키고 아유 아 형님 담배 피해 어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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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호네 이 떨리는 맛 안녕하세요 파이고비치TV의 MC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찍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타이거 비치 노는 방송이에요. 몇 시에 오셨어요? 저희 엄청 이쪽 왔는데 아쉬운 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바꿀 거예요. 지금 놀 게 없어요. 지금 놀 게 좀 없다? 9시부터 공연시다면 재밌게 놀겠네요. 8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늦어졌구나. 그리고 원래 1시부터 5시까지 두팀 별로 이벤트 해주신다고 했는데 약간 늦어졌구나. 어떤 오늘 특별히 기대하는 공연팀이 있나요? 디펑스요. 역시 디펑스 팬이시구나. 친구? 네. 사람이죠 저? 네. 아니 근데 너무 사람 취급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얼굴 나와서? 아 얼굴이 생겼으니까. 귀신이면 얼굴 찍시지 않지. 재밌게 놀아요. 좀 이따 뵈요. 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우리 껌척이야. 라이트 슬슬 가볼까요? 근데 라이트가 이게 지금부터 시작하면 건전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 여분 건전지 좀 챙겼지 지훈아. 몇 개나 챙겼어? 형님 이사님 혹시 조금 이따가 저희 조명 때문에 그러는데 에너자이저 AA 건전지 구해달라고 구해줄 수 있죠? 건전지는. 네. 조명. 그 조명 때문에 그러니까 조명 시작하자.